좌표 북위 35도 54분 4.6초 동경 128도 50분 58.5초 북위 35.901278도 동경 128.849583도 35.901278 128.849583 대구대학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1947년부터 1967년까지 존재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구대학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대구대학교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사립대학교이다. 경산대구대 3거리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이다. 버스노선은 8181-814-840-818 급행 5번이 있다. 대구대학교는 이형식 목사가 1946년 대구맹화학교를 세운 것을 시초로 10년 뒤인 1956년 5월 1일 대구맹화학교를 발전시켜 대구대명동에 한국사회사업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한국사회사업학교가 대구대의 모토가 된다. 그 후 1961년 2월 4일 한국사회사업대학으로 승격하고 이형식 목사가 초대총장을 맡는다. 1979년 12월 13일 한사대학으로 개칭하였으며 1981년 7월 31일 종합대학 승격인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20일 대구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6개 단과대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6월 제12대 총장으로 김상호 박사가 취임하여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기치로 도약하고 있다. 대구대학교의 경상캠퍼스는 대구대학교의 주캠퍼스로 면적은 약 100만평 정도이며 캠퍼스 앞에는 문천지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캠퍼스 안에는 점자출판 박물관 점자도서관 등이 있고 점자도서관 앞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와 소리로 안내해주는 식물원이 있다. 그리고 본관 2층에는 중앙박물관과 목양 박성삼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목공예품으로 인한 목공예 전시관이 개설되어 있다. 대명동 캠퍼스는 대구대학교가 처음 개교한 곳으로 현재는 거의 모든 기능이 경상캠퍼스로 이전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산하장애인특수학교와 보건과학부, 재활과학대학원, 행정대학원, 평생교육원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다. 2009년 5월 24일 대구대에서는 예전 대명동 캠퍼스 자리를 장애인재활종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대구대 중앙박물관 목칠공예전시관 중앙박물관은 1980년 5월 1일 개관하였다.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에 관한 문화유산을 수집, 보관, 전시하며 이들을 학생교육 및 교수 연구자료로 제공하여 활용케 하고 있다. 또한 각종 문화유적의 발굴조사 등의 학술조사, 학술대회, 다양한 기획전시,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학술,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앙도서관에는 총 9,515개의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경상캠퍼스 성산홀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정보자료를 수집, 보존, 운영하고 교육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문연구에 이바지하고 있다. 130만여권이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웹TV, 전자저널, 이북 등 2만 7천여종의 전자정보원을 대학구성원 및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은 1958년 2월에 점자도서 출판부를 설립하면서 시작하여, 점자도서 열람 및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1974년부터 교육부의 위촉을 받아 전국맹학교 초등부 점자교과서 출판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초, 중, 고등부의 점자교과서 출판, 보급을 해오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 접근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각장애인의 정서생활과 인격 함양을 위한 점자도서, 녹음도서, 전자도서 등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 6월 1일 기준으로 점자도서 6400책, 녹음도서 3094점, CD도서 644점을 소장하고 있다. 대구대학교에는 12개의 단과대학, 91개 학과 및 전공, 일반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6개가 자리하고 있다. 학부과정 대학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